스페인과 프랑스 등 서유럽을 휩쓴 폭풍 시아란이 이탈리아를 지나가면서 최소 5명이 숨져 폭풍으로 인한 사망자가 12명으로 늘었습니다. AP통신 등은 현지시간 3일 폭풍 시아란이 밤새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주에 상륙해 최소 5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고 전했습니다. 또 토스카나주에서 최소 3명이 실종되고 북부 도시 베네치아 인근에서도 1명이 실종돼 인명피해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. 폭풍 시아란이 전날 스페인, 프랑스, 벨기에, 네덜란드, 독일을 휩쓸면서 최소 7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.